존이 왔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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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입니다. 3분의 기준으로 간식의 방향 시작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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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이 몇 명이 탈락이에요. 민민이 형은 아니죠. 존이 맞춰주세요. 존이 선빈 탈락입니다. 형 들었어요. 형 일어났어요. 이거 섞을게요. 선빈 지훈 바꾸세요. 몇 명분 들어가시면 됩니다. 정안 사무엘 바꾸세요. 승관이 나오세요. 정안 기준으로 시계방향 시작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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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선물 바꾸세요. 잘해. 진짜 먹고 싶어. 원우 도윤 바꾸세요. 비규정안 바꾸시고요. 원우 시계방향입니다. 시작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빨리 탈락 오세요. 고윤 시계방향입니다. 시작. 조리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 아유 아유. 진짜. 진짜. 민규 시계방향입니다. 시작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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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 원우 자리 바꾸세요. 한솔 성민 바꾸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지훈 방향 시계방향입니다. 시작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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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훈 사모인 탈락입니다. 지훈 사모인 탈락입니다. 한솔죠. 지훈 사모인 탈락입니다. 지훈 한솔. beim 3분 3분에 일어났어. 다 서실대 이러면서 손님 좀 많이 봐야겠어 저 잘했어 아 죄송해요 한 손을 탈락이에요 상호에 들어가세요 잘하셨습니다 바위바위보 이기는군 옥진바 나머지 셋 탈락입니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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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모든 사무실 앞으로 오세요 진짜 뭐야 또 하자 또 하자 멜리를 진짜 해가지고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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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